큐티!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아침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9 How does he do it?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s as는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뭐만큼 뭐뭐한 그분은 removed our sins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as far from us 우리로부터 멀리인데 얼마큼 멀리냐면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먼 것처럼 멀리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The lord is like a father to his children tender and compassionate to those who fear him 주님은 is like a father to his children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tender 친절하시고 compassionate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to those who fear him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빠같이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He has removed our sins as far from us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The lord is like a father to his children tender and compassionate to those who fear him Your friend lies about you and you get in trouble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and you get in trouble get in trouble 하면은 곤란에 처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Do you accept him or her anyway? 당신은 그래도 그 또는 그녀를 accept 받아들이시겠습니까? or do you just say 혹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Oh, that's okay. A little lie here or there is no big deal anyway, right? 아, 괜찮아. 여기저기 here or there 약간의 거짓말은 is no big deal 별일 아니야 anyway 어쨌든 그렇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마상을 입었는데 That's not easy to do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But more importantly 하지만 더 중요한 건 You shouldn't pass off line as no big deal 거짓말을 pass off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써? as no big deal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떠넘겨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God certainly doesn't 하나님은 분명 그러지 않으십니다. Yet God accept people in spite of their wrong behavior 자 답을 얘기했네요. A에 들어갈 말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wrong behavior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accept 받아들이십니다. How does he do that?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은데 다음 Because God is absolutely holy He cannot embrace your sin in any form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할 수 없어? embrace 자 오늘의 단어입니다. 봅시다. To accept something with great interest or enthusiasm 자 또 accept 나왔네요. 수용하는 거죠. 뭔가를 어떻게 with great interest 아주 큰 흥미와 enthusiasm 열정으로 뭔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embrace 품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원래는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죄를 수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in any form 어떤 형태의 죄든 수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악은 눈 감아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So 그래서 To accept you in spite of your scene He does something very unique 그러므로 투부정사 To accept you in spite of your scene 당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He does something very unique 그분은 매우 독특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랬어요. 다음 H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your essence created in his image 까지 보면 Make a distinction 하면 구별하다 라는 중요한 수거예요. 구별하다 보통 Between A and B 가 나오죠. Between 다음에 and 보이죠? 그러면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하시냐 하면 Your essence created in his image 일단 이 essence 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essence The basic or most important idea or quality of something 기초적인 혹은 가장 중요한 생각 관념 혹은 quality of something 뭔가의 특징 그래서 이걸 본질 핵심 이라고 한 건데요.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본질 핵심 essence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분은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하시냐 하면 Your essence 자 그 다음에 보이는 created 가 essence 를 꾸며줘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본성을 이게 A 이고요.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B가 나오면 그거 두 개 사이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B를 봅시다. Your nature Infected Because of Sin 여러분들의 nature 이거는 본성이죠? 당신의 죄로 감염된 당신의 본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장 He sees a difference between you as his lost child and what you do 이번에 그분은 차이점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역시 between A and B 겠죠? A 와 B 사이의 차이점을 보시는데 A 는 뭐냐면 you as his lost child 그분의 잃어버린 I 로서의 당신과 당신이 미아가 된 거야 그리고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 의 차이점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아이는 그 본인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자식이 뭘 했느냐 이거의 차이점은 분명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다음 Because what you do is not the same as who you are. 하나 더 나오네요. 왜냐하면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과 당신이 누구인지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Otherwise 는 그렇지 않다면 이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말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뒤에서부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우리로부터 제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를 죄된 인간 그 자체로 봤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우리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잃어버린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만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없이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다음 Truth is God is in effect saying 진실은 하나님은 in effect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m the tender father you long for and you are my lost child 나는 you long for 네가 갈망하는 tender father 부드러운 아버지란다 그리고 and you are my lost child 그리고 너는 나의 잃어버린 아이다. That is who you are. 그게 바로 너야. While I hate what sin has done to you. 비록 뭐하는 반면 비록 나는 죄가 너에게 한 것 그것은 hate 미워하지만 그리고 보충 설명 it has separated you from me 그것이 나로부터 너를 분리 시켰단다. 그 죄가 나로부터 분리를 했지만 I can still accept you for who you are. 나는 여전히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부드럽죠? 마지막 and because I want a father and child relationship with you 그리고 너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기에 원하기 때문에 I have sent my son to die for you 나는 나의 아들을 보내는데 왜요? to die for you 널 위해 죽기 위한 그런 나의 아들을 보냈다. 자 쏘댓 꿈은 나왔어요. 붙어있는 쏘댓 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죠? 왜 아들을 보내셨죠? 왜 아들이죠? so that I can forgive you completely for all your sins. 내가 뒤에서부터 너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completely 완벽하게 forgive you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 위해서 보냈단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죄만 우리의 죄만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고 제거할 수 있다면 이제 너와 나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랑의 완벽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그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CCM은 Good Good Father 좋으신 좋으신 아버지예요. 크리스 탐린이 부른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을 한번 봅시다. You are a Good Good Father 당신은 좋으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 한번 더 말한 거예요. It's Who You Are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정체는 뭐? 좋으신 아버지. And I'm Loved By You 그리고 나는 당신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It's Who I Am 이번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정체가 뭐라고요? 당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포기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버린 포기한 부모님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작은 일에 포기하지 않고 We are loved by him 그분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능으로 한 주 쉴 텐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